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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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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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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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행할게요. 거기 봉인지 하나만 붙이겠습니까? 그 말 다들 보셨죠? 네. 네. 아니. 모든 분들이 알 수 있도록. 봉인지를 테스트한다고 여기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면 흔적이 남줍니다 했는데 깨끗하게 꺼려줬어요. 말이 됩니까? 아니요. 그러면 왜 dealers 주의 insidemetros. 아. 죄송합니다. 그건 왜 이러시고 입에서 결한다고요? 잠시만요. 다른 분들도 상관인지 모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